투수가 잘 되려면 투수로 성공하려면 하체 힘과 배짱이 좋아야 된다 이런 저한테 숙제를 넘겨주시고 떠났는데 그것 때문에 저는 고민을 많이 했죠. 그래서 공돈매진도 다녀보고 동네 오르막은 오르막은 계단은 계단은 다 오리걸음 토끼팀으로 다니고 지금 그 길이 찬호길로 다 변했어요. 그러니까요. 네 사실. 박찬호 골목길이고 이거. 그리고 토끼팀으로 진짜 공주산성을 내려오셨어요? 올라갔죠 올라갔죠. 올라가신 거예요. 그게 몇백 개 계단이 됐는데 그거를 사실이군요. 그게 한 2, 3주 걸렸어요. 그거를 한 번도 안 쉬고 끝까지 올라가는 거를 시도하는데 2, 3주 걸렸어요.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많으니까. 그러니까요. 내가 참 그 내가 이거 아하. 자 내하에서 3루수가 잡고요. 1루로 성공. 정확하게 갔습니다. 일단 첫 번째 아웃카운트로 잡고 있습니다. 자 강신현 선수가 첫 타자로 들어섰지만 물러나게 됐고요. 저는 지도자분들이 선수들한테 잘하고 이기는 경기로만 자꾸 이끌어 가려고 하고 이런 것보다 선수들이 훗날 컸을 때 어떤 추억을 가지고 또 그 추억을 통해서 내가 어떤 배움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기억할 수 있고 이런 어떤 지도자와 제자의 관계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. 그렇네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